지난 5월이었죠. 20대 국회 거의 막바지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소위 과거사법이라고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죠? 굉장히 대보상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과거사 단체들이 뭔가 이기진화에 의해서는 좀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사위원회 또는 과거청상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국가폭력의 피해를 겪은 사람들은 이미 신체적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직업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시혜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해자들이 누려야만 하는 권리라는 점을 유지하고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도 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시선. 네. 오늘의 시선 시간. 오늘은 제주 다크투어의 백가윤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4주 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4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고 저희는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서로가 가는 시간은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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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름이 이제 됐죠. 원래는 이 시기에 제주가 이제 휴양지이기 때문에 많이 휴가를 오시기도 하는데 방학을 맞아서 제주 다크투어를 오셨던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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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것 같더니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지금 장마도 시작되고 있어서 뭐 작년만큼 많은 분들이 기행을 오고 계시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계속 제주 4.3을 기억하시면서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꼭 제주로 오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여전히 4.3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 4.3에 대해서 기억을 해 주시는 건 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뭐 제주에서는 아무래도 4.3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슈이긴 한데요. 또 한국 전체로 봤을 때는 4.3 이외에도 다양한 과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죠. 뭐 멀게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거나 강제동원 문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그리고 공부독재 시절의 고문 및 조작간첩 사건까지 거의 100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었던 한국의 진실화위원회 활동이랑 또 다른 나라 사례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5월이었었죠. 20대 국회 거의 막바지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그러니까 소위 과거사법이라고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죠? 굉장히 어려운 노력 끝에 10년 만에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건데요. 원래 그 과거사법은 2005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2004년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포괄적 과거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제 2005년도에 과거사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그 결과 진실화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한 5년 동안 활동을 했었죠. 여러 가지 사실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계를 남기고 그 활동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들은 좀 한계가 있다 보니 과거사법을 개정해서 이기진하의 이기진실화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높여왔었고요.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대 국회 마지막에 형제복지원 생존자인 최승우 선생님께서 국회의원회관을 올라가서 시위를 하는 등 이제 그 유족들의 바람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너무도 다행히 유가족들의 그런 오랜 싸움 끝에 과거사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마 올해 말 정도의 이기진하의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가 참 이렇게 어려운 현실인 것은 왜일까도 생각해보게 되는데 과거사를 기억하기 싫은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사회에 있는 건가요? 네. 또 분명히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이제 과거사법을 왜 굳이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특히 제주도에서는 이 사삼을 보면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친일파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정리가 안 된 과거사들이 우리나라에 참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자, 어쨌거나 뭐 개정안은 통과가 됐으니 다행이긴 한데 기대도 아마 클 것 같습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1기 진화일 때 제가 아까 좀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들이 이제 자신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짧은 신청 기간이라 조사 권한도 좀 미흡했던 것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2기 진화일은 1기와는 달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물론 이제 비공개 청문회이긴 하지만 그리고 조사권도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보상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과거사 단체들이 2기 진화일에서는 좀 다른 또 새로운 것들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대사가 워낙에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각국의 소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사 위원회 또는 과거 청산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물론 완벽한 진실화의 위원회다, 완벽한 과거사 청산이다 이런 예로 드릴 수 있는 국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난대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두 개 정도는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아르헨티나인데요. 아르헨티나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주를 또 방문하셨던 유엔 과거사 특별보고관의 고향도 또 아르헨티나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5월 광장 어머니회라는 엄마들의 상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민가협이나 유가협 어머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 이름을 하자면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그리고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아르헨티나 군사정부가 1976년부터 7년 동안 아르헨티나를 독재를 하면서 당시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인사들 거의 3만여 명이 실종이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4.3 때 돌아가신 분들과 동일한 숫자죠. 당시 5월 광장 어머니회는 그때 당시에 실종된 희생자들의 어머니들이 만든 단체인데요. 이 민간운동을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에 실종자 진상규명 국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9개월 동안 거의 7천 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하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요. 해외에서 또 증언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거의 5만 장에 달하는 엄청난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보고서가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읽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거의 40만 부 이상이 팔린 명실공이 베스트셀러고 아직도 부에노사이레스 길거리에 가면은 가판대에서 이 보고서를 팔고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서 정리를 위한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그런 열망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도 4.3과 관련된 보고서가 있지만 과연 그것을 다 읽어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하면은 좀 놀라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에 대한 부분에서 구속을 한다든가 또 구체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도 있죠. 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사례도 뒤에서 보시면 군부들이 다 물러나기 전에 본인들한테 사명권을 주고서는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양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때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다 사면해야 된다. 약간 이런 법을 만들고 아르헨티나 군부도 물러나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민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서 군사독재 정권의 책임자 5명이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죠. 네. 5명이면 글쎄요. 많지는 않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도 기틀은 마련한 거네요. 보니까. 아르헨티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것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들라 대통령 인권운동가였고 또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넬슨 만들라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과거사 청산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 남아프리카공화국 잘 아시겠지만 거의 45년 동안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정말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이 추진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흑인 들은 통행을 할 수 없다라는 통행제압법 같은 것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통행제압법에 항의하는 이제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해서 거의 6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90년도가 되어야지만 결국 이제 아파르테이트의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94년도에 넬슨 만들라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공식적인 폐지가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난 95년도에 진실위원회가 만들어지죠. 네. 워낙에 인종차별의 문제가 뿌리가 깊었었고 나아프리카공학 같은 경우에는 45년이나 지속된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 아니겠습니까? 이걸 진상규명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서 법 자체가 거의 20페이지에 달했다고 하고요. 우리로 치면 4.3특별법 같은 법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증인의 진술을 취합하는 인권위원회 사면 신청을 처리하는 사면위원회 배상안을 권고하기 위한 배상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특이할 만한 건 사면과 배상이 진실위원회 시작 단계부터 같이 논의됐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나 활동 같은 것도 워낙 45년 동안의 긴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규모로 진행이 됐고 2만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증언이 체력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활동을 하고 3년 정도의 활동을 마친 후에 98년도에 위원회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네. 제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것이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때 4.3과 관련된 특별법이 처음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배상 관련 문제, 사면 문제는 얘기를 꺼내지 못했었고 최근에서야 이제 그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그것도 통과가 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아공에서의 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면이랑 조금 다른 게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한 사면을 이야기하는 사면위원회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서는 어쨌거나 진실을 빨리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범죄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진실을 우린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솔직하게 와서 다 얘기해 주면 사면해 줄게 라는 식의 이제 그런 조건을 내버렸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굳이 사죄를 하거나 과오를 뉘우치지 않아도 사면의 조건이 될 수 있었어요. 진실만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아. 목적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한 2천 명 정도가 중대한 인권유린의 범죄에 관련돼서 청문회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데 7천 명 정도가 사면을 신청했다라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나 아니면은 뭐 상사의 지시가 없는데 그냥 혼자 가서 한 거 이런 것들은 사면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불법 군사 재판 받으셨던 분들처럼 당시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아닌데 감옥에 가셨던 분들은 이 사면의원회에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재심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지르지 않은 법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회에 없었고 이미 저지른 법의 범죄에 대해서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은 사면의원회에 있었던 거죠. 네. 여기도 분명 한 개는 있었는데 일단 처벌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쪽에 먼저 초점을 뒀던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특이할 만하죠. 네. 저는 배상 관련된 얘기도 처음부터 같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불어왔던 부분이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특이할 만하죠. 혹시 하나만 더 해볼까요? 과거사 사례 중에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칠레 얘기거든요. 피노체트. 오랫동안 독재를 했던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73년도에 아엔데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한 다음에 피노체트가 90년도에 퇴임하기까지 거의 17년 동안 독재를 계속 지속해 갔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살해되거나 실종된 사람들이 3천 명이 넘고 고문 피해 같은 경우는 거의 많게는 20만까지 달한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르헨티나 사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8년도에 사면법을 피노체트가 만들어서 쿠데타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인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고요. 대통령이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뒤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느껴지는 부분인데 숫자만 좀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사면한다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국정에 개입하려는 그런 근단서를 달아놨던 피노체트의 이름만 바꾸면 우리나라보 대통령 전략 너무 똑같죠. 비슷한데요. 참 세계가 비슷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진실화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칠레 같은 경우에도. 네. 맞아요. 사실은 당시에 선거에서 이긴 아일린 대통령이 취임 6주 만에 진화회를 만들긴 하는데요. 뭐 당연히 그때도 사실 피노체트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은 남아있으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거나 이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국가기관에 의해서 고문당하다가 사망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고문받고 살아남은 분들은 또 대상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발행하긴 했지만 한동안 그 보고서의 효력은 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또 어느 정도 과거서를 정리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 건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협조를 좀 많이 했었겠죠. 네. 정말 많은 정보를 그때 당시에 제공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한동안 그 보고서가 이제 드러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피노체트가 구금됐을 때 그리고 이제 다시 칠레로 송환됐을 때는 그때 당시의 보고서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73년에 쿠테테로 집권을 해서 90년까지 그렇죠. 좀 오리도 해먹었네요. 다른 나라의 위원회와 달리 그러면 칠레 진실위원회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 특이할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배상 말씀을 하셔서 배상 관련해서 가장 특이할 만하게 볼 게 사실은 칠레의 사례입니다. 칠레는 반드시 어떤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사례 또는 실종된 희생자 가족을 위한 상당한 수준의 배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후속으로 이제 그 진화의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배상과 화해 국가 법인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평생 동안 칠레 정부가 지불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네. 유족이 단 한 명인 경우에는 하나로 한 35만 원 그다음에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한 5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당시에 이게 작은 돈인 것 같지만 97년도 기준으로는 실내 월평균 최저임금을 상환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약간 상회하는? 그렇죠. 그리고 뭐 유가족은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기도 하고요. 희생자 자녀의 경우는 35세까지 대학 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보장받고 장학금도 받고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연금을 받을 때마다 어디 유가족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매달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 볼 때마다 국가가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랫동안 우리의 활동이 부정되었었는데 이게 옳다라는 게 증명된다라는 느낌을 매달 받게 된다. 정말 큰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한계는 좀 존재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한 희생자한테는 지급이 되는데 생존하신 분들한테는 이 유족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 말씀하셨지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완벽하게 다 처리한 국가는 사실 있기는 어렵고 한계는 있지만 그 나름의 그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갔던 부분인데 그런 국가의 범죄를 국가가 인정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연금을 받으면서 그 잘못을 인정받는 기분이다라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게 싫어서 과거사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처벌, 진상규명 관련해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아르헨티나의 사례, 배상과 관련해서는 칠레의 사례, 그다음에 가해자 사명과 그다음에 또 진실 관련해서는 또 남아공의 사례 이렇게 좀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야기 정리해보도록 하죠. 혹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상과 관련해서도 사실 배보상 문제, 이 명칭 같고도 많이 싸웠고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있습니다만 참고할 만한 다른 국제 기준들이 있습니까? 사실 배상, 보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레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를 사실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한 용어인데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금전적인 배상, 보상뿐만이 아니라 원상회복, 보상, 사회복기, 사죄와 재발 금지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폭력에 피해를 겪은 사람들은 이미 신체적,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직업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시혜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해자들이 누려야만 하는 권리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도 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하셨습니다. 시혜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베푸는 시혜가 아니거든요. 당에 누려야 될 권리이기도 하고 지금 배부상 갖고도 얘기하고 있고 금행 갖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닐 거거든요. 지금 인류 역사상 사실 배상 외에는 이것을 사죄할 만한 그런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그것도 완벽한 법은 아닙니다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선 제주 다크투어의 백가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